월요일 모둑가기 시간 조원진 우리 권한왕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주말에는 이렇게 좀 지방도 지금 다니십니까? 지방 좀 다녀왔습니다. 아 대구나 뭐 특퇴 지역. 좀 건방으로 다녀왔습니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양쪽 다 진짜 국민들이 모둑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죠. 알겠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정치권 일바에 대해서 다 불만들이 많은 것 같다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 좀 부끄럽죠.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박범계 의원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원내대표 이번에 새로 뽑습니다. 지금 홍익표, 김두관, 박광훈, 박범계 이 네 사람이 나왔는데 누가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번에 원내대표에서 친명계는 좀 뒤로 좀 물러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친명계로 분류되는 분이 한 세 분 정도 나오고. 그래도 박광훈 의원이 좀 유리하지 않냐. 박광훈 의원이 비명계 정도 됩니다. 그분이 좀 유리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또 전략적으로도 친명계가 원내대표까지 맞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래 보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그냥 사실 유력화되기보다는 구도상으로 비명 쪽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의 전략상으로도 비명 쪽이 되는 게 낫겠죠. 이게 돈봉투 의혹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원내대표 선거에 영향을 주겠죠? 줍니다. 준다고 봐야 됩니까? 의원들도 의식을 할 것이다.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친명계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386 운동권들하고 손을 잡고 사법 리스크를 조금 정리를 하는 단계에서 돈봉투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원내대표 부분은 아무튼 비명계 쪽으로 주는 것이 앞으로 여러 가지 체포동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돈봉투 사건이 터지니까 살아남기 위한 그런 관련 의원들이 살아남기 위한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도 굉장히 감안이 될 거다. 지금 법무부 장관했던 그런 분들이 안 나오려다가 나오는 이유도 그분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송영길 전 대표 3시쯤에 한국에 도착을 합니다. 일단 민주당은 좀 안도의 분위기예요. 늦어지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건 타이밍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길 대표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지금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저는 정치권 전체가 국민의힘도 좋아할 상황이 아니다.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불신당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 이래 보는데. 이거는 민주당 것만 아니다. 지난번에도 이게 약간 관행으로 국민의힘도 좋아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쩌면 이잠근 부총장에 대한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는데 지금 이것만으로 그냥 부패 문제가 정리가 되느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상황들이 전개가 되는데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현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하고의 완전한 손절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아직도 민주당이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어떤 부분이죠?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칭송하는. 송영길 대표는 범죄 행위에 의욕이 있는 사람이고 탈당할까지 해야 되는. 전 대표로 탈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무슨 정치적으로 큰 인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들이 듣기에는 거북할 정도가 아닌 그 정도의 말들을 하는 것은 아직 이 상황 자체를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그렇다면 총선이 지금 1년 덜 남았습니다. 수사범위 또 말씀대로라면 이거 말고도 더 어떤 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반전 카드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는 반전 카드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보시는 거군요. 본인의 사법 리스크 맞기도 힘든데 이 돈 봉투 문제가 나오면 우선 거론된 사람들부터 축당 조치를 하고 송영길 대표의 명분은 본인이 만들었던 의욕에 대해서 부동산 의욕이 있을 때 탈당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그런 형태가 있었잖아요. 본인이 그때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 현역 의원 이름이 나오는 윤관석 의원이나 이선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스스로가 먼저 좀 물러나주는 게 좋은데 이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또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있는데도 당대표를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하는 반응들을 보면 아직도 국민 정서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민주당은 혼란에 국민 민심하고 좀 거리를 두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러나요. 예전에 2004년도 한나라당 그때 차태기당 그때 당시에 천막 당사해서 그래도 좀 반전을 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민주당 그 정도의 어떤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 정도보다 더 해야 되죠. 실질적으로 지도부의 차태기 문제는 그러한 문제지만은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떤 돈 봉투 의혹에 본인이 상관없다. 그거 믿는 국민이 몇 명 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름 나오는 윤관석이나 이잠근 사람이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을 또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걸 연관으로 보고 또 송영길 대표 선까지로 끝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까지 같이 올라가고 이해찬 노영민 비서실장까지 그게 연관이 되느냐 문제까지도 우리가 깊게 고민을 한 시점이다. 민주당이 지금 이걸 쉽게 묻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화를 키운다. 오히려 그렇게 보면 민주당발 분당 정치 구도의 변화가 좀 당겨졌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좀 살펴보고 제3정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전광훈 목사 불씨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기현 대표가 전대과정에서 전광훈 목사한테 돈을 좀, 돈이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했다 이런 발언도 지금 있고요. 총선 관련해서는 당내 일각에서는 좀 룰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의 무능 무책임. 정부 여당한테 책임을 국민들은 묻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의 부패 상황이 없었으면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떻게 전국을 운영을 할 거냐. 국민들은 부패한 민주당도 싫어하지만 무능 무책임한 국민의힘도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좀 다가가보자. 전광훈 목사 문제를 끌어내지 못한 이유가 뭔가. 어떤 거죠? 혹시 돈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가라는 그러한 고민들도 좀 해봐라. 왜 그렇게 전광훈 목사의 문제점은 대단히 많고 또 경선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정치판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하는 김기현 체제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김재원 최고위원님께 김재원 최고위원님의 문제에 대한 윤리위원회에서 물론 정리를 하겠지만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님께서 아주 중징계를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이 안 돼. 중징계를 받아야 된다. 총선 출마가 힘들 정도의 중징계가 나올 거냐. 왜컨대 다운 건 정지 1년. 그것은 용산이나 김기현 대표나 같은 입장 아니겠느냐. 그러면 제2의 문제는 정광훈 발 또 다른 문제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정광훈 목사하고 빨리 끊어야죠. 끊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질질질질 끌려가고 뭐 다 알지 않습니까. 정광훈 목사 이미 얘기를 했고 김기현 대표 전화 왔더라. 그럼 도움을 받은 거 하고 또 이 문제가 불거져서 국민들 정세에 국민의힘 전체가 매도되는 상황이 되면 빨리 손절을 해야죠. 그걸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의 체제의 문제는 국민들이 예의주시한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돌아섰다. 이것 때문에 돌아설 수도 있다. 돌아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30대 초반 30% 초반이고 무당청이 30% 초반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경고를 날린 거 아닙니까. 양당의 그러한 독식 또 오만 무능 무책임 부패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어떻게 국민들이 이 정치권을 바라볼 거냐. 하는 것이 제가 얘기했던 정치권에 대한 빅뱅.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개혁 쪽으로 갈 거냐. 이참에 권력과 돈을 완전히 단절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양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더욱더 커져서 이제는 양당 정치를 타파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들이 올 거냐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당층 비율이 지금 정말 30% 후반대의 조사도 있습니다. 상당히 무당층 비율이 높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3지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컨대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보니까 추석 전에 당 가능하다 신당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추석 전 시점이 총선 6개월 전인데 금태섭 의원하고 누가 갈 거냐라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금태섭 의원에 아니면 지금 아무리 다녀도 금태섭 의원하고 손잡고 갈 사람은 거의 없다. 없다고 보시겠군요. 단지 이제 공천 과정에서 공천에 배척당하는 공천을 받지 못하는 양당에서 그런 사람들이 또다시 개혁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중도정당을 표방하면서 나올 가능성은 있다 이래 보는데요.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당이 너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은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국민의당이 그때 막 선전한 2016년 선거였네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네요. 양당이 물론 여러 가지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큰 무슨 철학적 혹은 국가 운영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당에 문제가 있으니까 새로운 중도 신당 정당을 만들겠다 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그런데 양당이 개혁을 하고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추석이라는 시점도 그거든요. 변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능하게 그냥 국정운영을 한다든지 여당이 또 민주당이 부패고리를 끌어내지 못하고 사법 리스크에 현대표, 전대표, 전전대표까지 모든 사법 리스크가 걸리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 되면 국민들이 스스로 이제는 새로운 정치의 혁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정치개혁이. 그러한 시점이 저는 올 거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양당을 봤을 때는 스스로 자성하고 스스로 바꾸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능력이 안 된다. 어쨌든 간에 구심점이라든지 그런 인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여야 통틀어서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우리 김종인 위원장은 금태섭 대통령감으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호평을 했던데 김종인 위원장 여러 사람 얘기했죠. 이준석 별의 순간도 있고. 김종인 위원장님이 요즘 좀 약간 그러한 해안이 좀 떨어진 것 같다. 해안이 좋겠다. 판을 잘 보시는 분이신데 좀 변화하기를 원하시겠죠. 그분은 정치권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누구와 어떻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국민들을 어떤 식으로 설득해나가느냐 그 과정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가치나 철학이 없이 양당이 못하니까 만들어내서 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봤을 때 금태섭 전 의원이나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분들을 개혁 세력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일부 보는데 저는 유승민 의원도 개혁을 부르짖고 나갔다가 이 상황이 됐잖아요. 결국은 개혁이라는 것이 그냥 보여주기식 개혁이 아니고 철저한 고민, 철저한 철학적 가치, 국정운영에 대한 부분, 국민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 이런 것이 다 어우러져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당이 워낙 못하니까 신당 창당 제3지대 신당 창당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그것이 열매로 맺기에는 좀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면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있을 윤석열 대통령 박미 이야기도 이어가겠습니다. 5박 7일 일정입니다. 국빈 박미 할 건데 기대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북핵 문제가 가장 관건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지금 고체 연료 ICBM 발사, 화성식 발형 발사 이런 것까지 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미가 안보 부분에 있어서 국방 부분에서 정리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나갈 거냐 이 부분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인플루엔셔법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는데 동맹이 군사동맹에서 가치동맹 또 경제동맹으로 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폭적인 양보가 필요하다. 미국이 양보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미국이 그냥 이번에 군사동맹 쪽으로만 국한시키는 박미가 됐을 때는 그 박미에 대한 효과 또 역풍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도 대중 압박 정책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사실은 우크라이나 문제라든지 대만 문제는 양국 정상 간의 문제를 첫 화두로 다뤄야 되는데 이게 미리 던져졌다. 인터뷰 과정에서 떨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외교 전략상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너무 많이 나갔어요. 저는 중국이 북한 미사일 쏘고 ICBM 쏘고 이럴 때 제재에 대해서 유엔 제재를 다 거부권 행사를 한 게 중국과 러시아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당연하게 대중, 대 러시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밝히는 게 맞고 그것이 주권 국가로서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는데 신리와 명분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하냐는 것도 국가 운영의 하나의 방침이다. 그것도 운영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외교 기본이 전략적으로 좀 모호한 게 좋다 이런 말이 많은데 이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를 통해서 일관성을 그대로 다 내비쳐준 부분 이거 사실 가서 정상끼리 얘기할 때 탁 꺼내면 사실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전략상의 미스다. 아쉬움이 있다 이러보고요. 하나는 한국에 의해서 신냉전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미국에 의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양쪽으로 갈라서가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미국, 일본, 서구, 우방국가가 G7 전체가 다 반지하전선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이 지금은 애매하게 있을 상황은 아니다 이러봐요.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를 그게 외교잖아요. 표면적으로 우리가 명분을 세우면서도 심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접촉해가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산불 외교와 같은 그런 굴종적인 외교는 안 된다. 안 된다. 저는 그래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 순방 갔다 온 후에 지지율을 좀 올릴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금 반등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지지율 올라갈 것이다. 왜냐하면 또 가서 외교 실수라든지 잘못된 그런 리스크가 나오면 오히려 역풍 맞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번에는 그래 안 되기를 바랄 뿐이죠. 알겠습니다. 잘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원진, 우리 보당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마치겠습니다. 2부 마치겠습니다.